이렇게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서 너무나도 좋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은선 님에게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또 추억을 쳐주셨는데 그리고 다음 끝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보는 게임도 있었고 좋아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오늘 그 모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멤버들 향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은선 님에게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도.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관없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순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네. 네, 일단. 네,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와주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 팬분들이 너무나 호흡을 잘해주셔서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엑시님. 아, 네.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게임이 많다는 거를 또 알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적적하거나 우울할 때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스댄스에서 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혼을 보여주셨던 은정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방식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매운 거 먹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팀장으로서요. 다영님도 오늘 소감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잘 못 먹는데요. 제가 우리 팀 한 번 우승시켜보고자 매운 걸 내 입이나 먹었어요. 정말 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요. 결국은 못 이겼도 돼요. 걸리기도죠. 네, 하지만 저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다 이렇게 우승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영 씨에게도 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중 중에 소감 한 번 들어봤고 소유팀도 얘기 한 번 들어보죠. 그리고 연정님도 에이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스댄스에서. 아, 그렇구나. 네, 소감 한 번 들어볼까요? 일단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강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멤버들과 게임을 처음 해요, 저는. 이런 막 좀 제대로 된 게임을 처음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계기로 멤버들끼리 더 과학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또 팬분들께 한 말씀 해볼까요, 보다님? 네, 함께 응원해주고 재밌게 웃어준 우정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우승을 받은 상금은 게임 사업을 누군가 발전을 위해 지휘롭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침 마시는 줄 알았어요. 네, 기다님 아주 좋습니다. 네,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저희 팀이 팀을 잘 만나서 이렇게 우승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멤버들과 게임하는 시간 자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우정분들이랑 즐거운 게임도 하고 재밌는 놀이를 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바로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금 좋은 곳에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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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